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에서 사진에 변화를 주는 펜앤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줌인, 줌아웃, 그리고 펜닝 등 다양한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줌아웃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펜닝시키는 그런 사진이죠. 이렇게 사진에 다양한 변화를 주는 기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펜닝, 이동을 시키는 그런 기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진에 여러가지 변화를 주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파워디렉터에서 펜앤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디렉터 앱을 스마트폰에서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새 프로젝트라고 나옵니다. 이 새 프로젝트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일 위에 보면 프로젝트 이름이 있죠. 여기에 깜빡깜빡하는 이 부분을 터치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화면 비율에서 유튜브에 최적화된 것은 16대 9죠. 그래서 16대 9를 터치합니다. 쇼츠 같은 것은 유튜브의 쇼츠나 틱톡을 만들려면 9대 16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16대 9를 터치하겠습니다. 16대 9를 터치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비디오가 선택되어 있어요. 비디오 그리고 상단에 비디오가 나와 있죠. 그 아래쪽에 이 사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사진의 펜앤줌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니까 사진을 선택해서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폴드를 하나 선택해서 사진을 선택합니다. 사진을 이것을 터치해 보겠어요. 툭 터치하면 이렇게 플러스가 생기죠. 동그라미 속에 플러스가 생깁니다. 이것을 터치해서 툭 터치해서 타임라인에 이렇게 가져옵니다. 타임라인에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연속으로 계속 터치해서 가져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플러스 누르고요. 또 툭 터치해서 플러스 누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지금 현재 이것을 제가 터치했습니다. 터치해서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플러스를 눌렀습니다. 눌러서 제가 드래그하고 있어요.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이에 지금 집을 넣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렇게 갖다 놓고서 손을 딱 댑니다. 그러면은 이 사진이 이 사진과 이 사진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일 앞에 있는 이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해서 선택을 하면은 이제 화면에 이런 사진이 보이죠. 여기에서 펜앤줌이 있습니다. 펜앤줌. 이것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시작 지점이 있고 끝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 지점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모니터 화면에서 손가락 두 개를 벌려서 벌리든지 오므리든지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전체 화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 화면에서 조금 줄여 보겠어요. 조금 줄여서 이렇게 갖다 놓았습니다. 자 지금 시작 지점을 잘 보세요. 시작 지점이 여기인데 이 속에 하얀 사각형이 딱 있죠. 이 흰색의 사각형이 이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은 이 흰색을 잘 보고서 보면서 동시에 모니터에서 크기를 저지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끝 지점을 터치합니다. 끝 지점을 터치해서 지금 우리가 화면을 잡아 당겨 보겠습니다. 당기기 위해서는 끝 지점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모니터에서 손가락 두 개를 벌려서 이 사진을 벌려서 사진을 이렇게 이 피사체를 가운데 이렇게 크게 확대시켜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에 이렇게 되는데 밑에 아래쪽이 끝 지점을 보세요. 여기 사각형이 흰 사각형이 오른쪽 상단으로 치우쳐서 조그마하게 나왔죠. 이렇게 흰 사각형이 작아진다는 것은 화면에서는 확대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 지점에서는 전체 화면을 넣고 끝 지점에서는 조그만 화면을 넣죠. 그러면 이것은 줌 인이 됩니다. 화면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프레이를 시켜 보겠어요. 프레이는 이 화살표 이거죠. 이것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사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죠. 이것이 바로 줌 인 기법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아래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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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두 번째 사진 이것을 줌 아웃 시켜 보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펜 앤 줌이란 메뉴가 있죠. 이것을 또 터치합니다. 이것을 터치한 다음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사용자 지정 이 메뉴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시작 지점에서 시작 지점이 현재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면을 보세요. 화면에서 화면에서 손가락을 두 개 엄지와 금지로 손가락을 두 개 넣어서 화면을 입말을 타는 사람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잘 보시면 이 아래쪽에 시작 지점에서 이 흰 사각형이 있죠. 흰 사각형 속에 들어있는 이 부분이 여기에 갑니다. 흰 사각형이 작을수록 확대가 됩니다. 상당히 확대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끝 지점으로 갑니다. 여기서 끝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끝 지점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이번에는 화면을 이렇게 확대시키는데 많이 확대시키지 말고 전체 화면이 들어오게 이렇게 확대를 시킵니다. 조금만 확대시킬게요. 검은 공간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확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화면은 이렇게 나타났는데 밑에 끝 지점에서 보면 이 앞부분의 흰 사각형보다 뒷부분의 흰 사각형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화면을 밀게 됩니다. 줌아웃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레이를 시켜보겠어요. 프레이는 오른쪽에 화살표 있죠. 이걸 터치합니다. 그러면 사진이 어떻게 돼요? 사진이 점점 멀어지죠. 그래서 줌아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진을 제가 터치했습니다. 이것은 패닝시켜 보겠어요.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게 만들어보겠어요. 이 사진이 선택된 상태에서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사용자 지점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 시작 지점에서 시작 지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이 화면을 손가락을 두 개를 가져갑니다. 맞아서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시켜서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세요. 시작 지점에서 시작 지점에서 흰 사각형이 여기에 있죠. 요쪽에 있죠. 왼쪽에 있죠. 왼쪽에 조그만하게 있습니다. 이 흰 사각형에 들어있는 부분이 이 모니터에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끝 지점을 터치합니다. 끝 지점을 터치합니다. 터치하고서 이 모니터에서 손가락 두 개를 벌립니다. 벌려서 이렇게 사진의 오른쪽 부분을 확대시켜서 가져옵니다. 이렇게 가져왔어요. 적당히 자기가 취향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이렇게 저는 요정도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아래쪽에 시작 지점에서의 흰 사각형 요거가 요것은 왼쪽에 치우쳐있죠. 끝 지점에서의 흰 사각형은 오른쪽에 치우쳐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프레시켜 볼게요. 현재처럼 보세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서 사진이 이동하고 있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페링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제가 터치했어요. 여기에 손가락으로 터치했어요. 그리고 펜앤줌을 터치합니다. 펜앤줌을 터치해서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점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시작 지점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작 지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모니터를 갑니다. 이 모니터를 해서 손가락 두 개를 엄지와 검지를 올려서 이번에는 왼쪽 부분을 확대시키겠습니다. 사진의 왼쪽 부분을 이렇게 확대를 시켜서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시작 지점에서 흰 사각형이 오른쪽에 치우쳐있죠. 오른쪽에 치우쳐서 조그마한 화면을 보이죠. 그런 다음에 끝 지점을 터치합니다. 끝 지점을 터치해서 이번에는 사진의 왼쪽 부분을 확대시켜서 화면에 보이게 합니다.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해요. 그러면 이 사진이 이 끝 지점의 흰 사각형이 있죠. 흰 사각형에 들어있는 부분이 모니터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었냐면 시작 지점에서 사각형이 오른쪽에 있죠. 그 다음에 끝 지점에서는 사각형이 흰 사각형이 왼쪽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패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레시키보러 보겠어요. 프레시키보며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진이 이동하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펜앤줌의 사용자 지정 펜앤줌의 사용자 지정이라는 이 메뉴를 이용해서 사진의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줌인 줌업 왼쪽으로 패닝 오른쪽으로 패닝 이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스마트폰의 파워디렉터 앱에서의 펜앤줌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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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